안녕하세요. 김찬희TV입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일주일 전인 4월 1일에 처음으로 라이브 방송을 했죠. 재난 기본소득을 당장 지급하라! 이런 의미에서 너무나 긴급한 문제인 것 같아서 제가 처음으로 라이브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흘렀는데요. 아직도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급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도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일주일 만에 다시 썼습니다. 이 얘기를 또 해야겠다. 또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좀 더 내용을 더해서 좀 더 강력히 얘기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썼습니다. 그래서 먼저 얘기를 전개하기에 앞서서 제가 일주일 전에 했던 얘기를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정리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국민 정부에게 주는 게 아니고 소득 하위 70%에게만 주고 위의 30%는 떨구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가지. 모두에게 줘라. 두 번째. 당장 줘라. 노래 가사 같죠. 당장 나와. 당장 만나. 네. 세 번째. 가구별로 하지 말고 개인에게. 개인에게. 미국처럼 하자. 당장 재원이 없다고? 아 그럼 채권 발행하자. 국채 발행해서 자금 동원해서 바로 쏘자. 이렇게 주장한 거로 되겠습니다. 당시에 길게 라이브 했으니까 요거를 1분 만에 정리한 겁니다. 자 오늘 얘기를 좀 더 해 볼게요. 자 이 얘기. 모두에게 줘야 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왜? 긴급재난지원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소득 하위 70%한테 준다고 그거를 선별하는 문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좀 더 해 보고 싶습니다. 선별하면 안 된다. 왜 선별하면 안 되느냐. 하나씩 읽어볼게요. 첫 번째. 형평해가 걷는다. 선별하는 거 자체가 형평해가 걷는다. 왜냐. 자 생각해 보세요. 소득 하위 70%한테 주면 소득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작년 소득에 기초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빨리 조사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떤 문제가 있죠. 작년에는 벌었는데 올해는 사정이 나쁜 사람이 어디 한둘이야 형평해 어긋나죠. 좋아. 그러면 지금 조사에 기초해 보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언제 조사할 거야 조사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이거 조사하다 보면 수개월 지나가 그 사이에 사람들이 갖는 고통은 해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겠죠. 더 문제는 조사를 쉽게 했다고 치자 이거야. 그래도 조사한 뒤에 나빠질 수도 있죠. 사람 운명 몰라. 그렇잖아요. 갑자기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네. 갑자기 생활고야에 시달릴 수 있는데 그 때는 상위 30%였다가 갑자기 하위 70% 하위 70%가 완전 밑바닥으로 곤두박질을 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의 형평상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이 코로나로 모두가 고통을 받는 것 뿐만 아니라 실질적 경제학적 관점에서부터는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다. 여기를 꼭 덧붙이고 싶고요. 저번에 제가 좀 강조하지 않았던 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좀 더 전문적으로 그래프도 등장했습니다. 저번에 했던 얘기인데요. 소득 역전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거는 말이죠. 트럼프가 지금 제안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미국 조치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미국은 말이죠. 개인에게 지급하는 거고요. 아동은 좀 조금 주지만 성인의 경우에는 1인당입니다. 개인 1인당 1200달러로 되어 있습니다. 1200달러는 한국 돈으로 하면 한 150만 원 정도 되겠죠. 일단 1회 지급으로 되어 있고요. 필요하다면 한번 더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 개인에게 150만 원이니까 2인 가구면 300이에요. 4인 가구면 600입니다. 이 정도는 되면 확실히 소득효과 생계곤란문제해결 경제효과가 다 있을 수 있죠. 지금 그렇게 해야 될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확실히 느끼는 거죠. 자 그런데 미국도 사실은 모두에게 주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 잘 모르시는데 모두에게 주는 건 아닌데 나름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어. 어떻게 설계되어 있냐면요. 자 보세요. 소득으로 볼 때 연간소득 7만 5천 달러 이건 1인 기준입니다. 또 부부 기준은 좀 달라요. 1인 기준으로 볼 때 왜? 받는 게 1인니까 그냥 1인으로 한번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1인 기준 연간소득 7만 5천 달러. 한국 돈으로 보면 한 연간소득 9천만 원 정도입니다. 꽤 많은 소득입니다. 연간소득 9천만 원까지는 그냥 똑같이 똑같은 돈을 돼요. 1200달러.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연간소득 9만 9천 달러까지. 그러면 한국 돈으로 하면 1억 2천 정도 되겠죠. 연간소득 1억 2천 요 구간은 조금씩 줄어들어. 그 다음에 연간소득 1억 2천이 넣은 사람들은 안 주는 거로. 요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NIT라는 계획인데 요건 얘기 안 할게요. 그런 식으로 좀 설계한 면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급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요 까만 선이 시장소득이야. 즉 근로를 하거나 또는 뭐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기존에 얻고 있던 소득입니다. 여기에 재난소득이 요만큼이 더해지는 거죠. 그러면 요기까지 어디가. 요기까지가 뭐야. 연간소득 7만 5천까지는 똑같이 시장소득보다 요만큼이 더 커지겠죠. 뭐가? Disposible Income 가처분소득이. 이해가시죠? 요기는 뭡니까? 점점점 지급액을 줄이는 구간이죠. 요기는 요렇게 그래프의 기울기가 낮아지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뭡니까? 연간 9만 9천 이상은 시장소득과 같아지겠죠. 그럼 요렇게 그래프가 바뀜 으로 소득역전은 생기지 않는다. 이해가시죠? 이것도 물론 모두에게 지급하는 건 아니지만 나름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소득역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름 세심하게 구상한 거야. 근데 한국은 말이죠. 미국이나 유럽보다 코로나 발생이 2개월 앞섰습니다. 2개월 전에 우리는 발생했는데 이 2개월 뒤에 발생한 단어보다 훨씬 계획이 후져. 도대체 2개월 동안 뭘 한 거야. 이거야 이거. 자 소득분의 70% 이하는 똑같은 액수를 주고 그것도 뭐 가구별로 1인 가구는 40, 2인 가구는 60, 30 가구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후지잖아. 가구별로 되어 있는 것도 후지고. 이 그래프 또 후진 거 보이죠? 그럼 70% 이상은 아무것도 안 줘. 그럼 69%인 사람하고 71%인 사람을 볼 때는 소득역전이 생길 것이다. 쉽게 알 수 있죠? 이걸 그래프로 한번 볼게요. 여기가 70%선이야. 70%선은 재난지원금을 줄 만큼 쭉 늘어나겠죠? 그렇죠? 물론 가구별로 하면 약간 복잡하게 되겠지만 단순화 시킨다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하나도 안 들어가니까 이 빨간색 구간하고 시장소득이 일치 하죠. 그럼 보세요. 이 사람이 이 사람보다 소득이 작아 지잖아요.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여기까지가 전부 이 사람보다 소득역전이 발생하죠. 이 사람들 기분이 어떨까요? 하아 정부정책에 대한 맹렬한 반대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거는요 바이러스보다 전염성이 강해요. 이 사람들까지 불만을 갖습니다. 예 그럼 심지어 이 사람들도 이 불만에 동조하기 시작해. 이거 완전히 망하는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주는 게 가장 좋은 계획인데 그렇지 않으면 나름 정교 하게라도 짰어야지. 이건 뭐냐 이거야. 제가 늘 얘기하지만 모두에게 주는 게 맞다. 근데 가끔 모두에게 준다 그러면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모두에게 주고 그냥 끝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모두에게 주면 부자한테는 왜 줘 이렇게 불만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제가 지난번 라이브 할 때도 얘기 했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부자 자신은 아름다운 기부를 하면 되고. 그렇게 내가 기소하기라 그랬죠. 그런 걸 하지 않는다고 봐서 그걸 제도적으로 만들려면 그냥 모두에게 준 다음에 연말에 과세하면 돼요. 예 지금 일단 긴급지원이 필요하니까 선별하는데 시간 걸리지 말고 선별하는데 행정비용도 들지 말고 일단 다 주고 마지막에 연말에 과세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평력에도 맞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요거는 이제 면세구간이고요. 요렇게 그 재난지원금의 부분에 대해서 세금으로 요렇게 걷어들였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이거야. 그럼 요렇게 가정해보게 되면 그래프가 아까하고 달라집니다. 요게 이제 과세구간이 되겠죠. 과세구간의 소득이 요렇게 돼서 소득역전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모두에게 주고 과세하지 않건 모두에게 주건 과세를 하건 둘 다 소득역전이 안 생기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된다. 이게 그래프적으로 충분히 입증이 된다.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선별하면 안 되는 세 번째 얘기해봅시다. 요건 뭐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공동체 분양을 가져온다. 지난 라이브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 요걸 좀 더 쉽게 한번 우리가 역할극 놀이를 한번 해볼게요. 직장이에요 회식 분위기에 썰러 갑니다. 왜 김부장이 갑자기 야 이번에 내가 재난지원금 받은 거를 한번 쏠게. 그런데 아니 부장님은 받으셨는데 대리는 왜 못 받아. 아니 부장님 받으셨어요? 저는 못 받았는데요. 분위기 썰러 갑니다. 오히려 받은 사람 부잔데 받은 사람 좋아하고 가난한데 못 받은 사람이 완전 기분 나빠지는 술맛 떨어집니다. 모처럼 코로나 좀 줄었다고 회식 하는데 부리게 썰러 갑니다. 역할극 두 번째. 학교는 정반대 상황입니다. 받은 애가 오히려 쫄려. 야 너 엘사거지가 너 지원금까지 받았냐? 어쩐지 엘사거지인 줄 알았어 내가. 야 받은 애들 뭔가 낙인효과. 안 받은 애들 야 우리 아버지는 그런 거 안 받아. 이 자식 하위 70% 자라 저거. 여긴 정반대야. 이런 거는 말이죠. 사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니야. 우리가 왜 이런 걸 일부러 조장하냐고. 가만뒀으면 안 생길 일을 일부러 만드는 거거든. 이러면 안 된다. 모두에게 주고 막인효과 굴욕효과 기분 나쁜 거 썰렁 다 없애는 방법은 모두에게 선별하지 않고 주는 것이다. 요점을 제3 제4 각인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얘기 넘어갈게요. 좀 더 착하신 분이 계신 착하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래도 저소득층한테 좀 더 몰아서 줘야지 저소득층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제가 저런 얘기 들으면 말이죠. 몇 년 전에 무상급식 논쟁이 떠올라. 그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보통 부자편을 많이 드는 C일보가 무상급식을 반대했던 논리가 이겁니다. 아니 중산층 이상은 자기 돈으로 먹을 수 있는데 그럼 가난한 사람만 급식하면 되지 왜 다 줘? C일보의 주장이에요. 근데 그렇게 뭐 우리가 꼭 C일보가 했다고 반대할 게 아니고 과연 C일보 주장이 맞을까? 이것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의 C일보가 다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때 그랬다는 거지. 과연 이 얘기가 맞을까? 한번 검토해 봅시다.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왜? 선별을 하게 되면 수혜자가 적어지죠. 그렇죠? 어떻게 선별하느냐에 따라서 수혜자는 더 적어질 수도 있죠? 수혜자가 적어지면 적을수록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문제. 평소에 세금을 내고 있던 중산층 중상층이 반발이 커집니다. 어차피 아주 꼭대기에 있는 뭐 S제벌의 3세 이런 분은 신경 안 쓰죠. 근데 보통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세금은 꼬박꼬박 내는 사람들. 야 중화층은 원래 세금도 안 내던 놈들이. 야 지원금도 다 타냐? 니들은 세금도 안 내고 돈은 네가 다 받고 나는 세금도 안 내고 지원금도 못 하고. 이러한 세금을 내고 국가의 복지제도를 만드는 이 구상 전체에 대한 불만감이 커집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어떤 일이 생기냐? 수혜자에게 주는 지급액이 작아질 수밖에 없어. 왜? 이 사람들 눈치를 봐야 되거든.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만원, 40만원, 60만원, 100만원을 하위 70으로만 주고 일부 사람은 안 줬어. 그럼 일부 사람이 불만이 있죠. 근데 그 액수를 마치 트럼프만큼 준다고 한번 생각해 봐. 1인당 150만원씩 4인 가구 600을 줬다 봐.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 액수는 못하는 거야. 모두에게 준다면 트럼프만큼 줄 수도 있어. 결단을 한다면. 근데 모두에게 주는 게 아니면 지급액 수보다 더 줄여야 될지도 몰라. 이해 가십니까? 지급액이 작아집니다. 경기진작 효과도 당연히 작아지죠. 왜? 수혜자가 적어지고 지급액이 적어지니까 소비에 쓰이는 가처분소득 증가가 적어지잖아. 따라서 따라서 경기진작 효과도 당연히 떨어지죠. 그럼 이거는 뭐 하나만한 정책이 돼 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얘기한 거를 이미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유명한 코르피와 팔매의 법칙인데요. 1998년에 이미 연구가 된 이론적 연구, 실증적 연구로 남아있습니다. 어떤 연구가 하면 이런 연구에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있죠. 유럽의 북유럽 나라들이 중심적으로 복지국가죠. 이 나라는 주로 보편복지를 많이 합니다. 그에 반해서 선별복지를 하고 있는 영미 같은 나라,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는 주로 선별복지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도 많아요. 뭐 노동을 해야지 준다. 이걸 준 다음에 몇 개월 내에서 직장 자리를 구해야 된다. 뭐 소득분위가 얼마 이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선별지급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복편지급은 모두에게 다 주는 거고 선별지급은 필요한 사람한테만 몰아서 주는 거니까. 선별지급, 다시 말하자면 저소득층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저소득층에게는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흔히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런데 코르피와 팔멜가 오랫동안 실직연구를 했더니 오히려 보편복지를 하고 있는 북유럽의 저소득층이 저소득층만 선별하는 나라보다 오히려 더 혜택이 많더라 이거야. 그게 바로 코르피와 팔멜의 법칙이야. 저소득층에 집중하는 나라일수록 오히려 저소득층의 혜택이 더 적더라. 세상에 다 아는 얘기거든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고 생각해 봤더니 코르피와 팔멜가 하나의 간단한 산수를 정리했어요. 이게 바로 이 산수입니다. 저소득층의 혜택입니다. 이게 저소득층한테 재분배되는 이 액수는 말하자면 저소득층에게 얼마큼 집중해 있는가? 이 집중지수 곱하기 복지규모더라 이거야. 복지규모란 건 복지 전체의 재원이죠. 이게 만약에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1조다. 그러면 이게 고정되어 있다면 저소득층에게 더 몰아줄수록 저소득층한테 가는게 더 많아지겠죠. 이해 가십니까? 예. 똑같은 1조 원이면 모든 국민한테 준다면 저소득층한테 가는게 줄어들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코르피아팔메가 연구해 봤더니 이게 상수가 아니더라. 이해 가시죠? 좀 전에 제가 5분 전에 했던 얘기 하고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일부 소수에게만 선별해 주시면 뭐다고요? 중상층의 반발이 커져서 지급규모가 줄어든다. 이해 가십니까? 이게 줄어들더라 이거야. 이걸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이게 줄어들어서 결과적으로 이게 줄어들더라. 이해 갑니까? 그게 아니고 집중하지 않고 모두에게 준다면 함께 이게 복지를 누리는 거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면서 이 규모 자체가 커지다보니 결과적으로 저소득층 배분액도 결과적으로 커지더라. 이게 바로 코르피아팔메가 발견한 겁니다. 결론이 뭐냐? 보편복지일수록 저소득층에게도 더 좋다. 이게 확인이 된거죠. 따라서 이론적으로 실증적으로도 다 해명이 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구요. 결국 세금납부자가 혜택을 받아야 결국 저소득층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제도가 구성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렇게 돼야지 결국 증세 함께 세금을 더 내고 그 혜택을 함께 누리는 증세와 복지로서의 이 선순환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야 복지국가를 향한 정치적 연대가 가능해진다. 과연 우리가 북유럽 같은 나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남유럽 같은 나라로 갈 것이냐 출발은 비슷했어요. 근데 선별복지로 했던 남유럽은 스페인 이탈리아 같이 됐구요. 보편복지로 했던 북유럽은 그런 나라가 된거에요. 완전히 다른 길을 그은거죠. 처음부터 북유럽 나라가 잘 살았던 게 아닙니다. 노르웨이 석유 발견된 지 몇 십년도 안 됐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1930년대 40년대부터 시작할 때 출발점이 달라지다 보니까 결국 나라가 달라지게 된거죠. 그럼 우리가 남유럽으로부터 교훈을 얻을 것이냐 북유럽에서 교훈을 얻을 것이냐 당연히 북유럽의 교훈을 얻어서 이 실천을 이번에 재난지원금 재난기본소득부터 우리가 이것을 한번 시작해보자 이것이 중상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갖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클 것이다. 이렇게 저는 느껴집니다. 세 번째 얘기 넘어가 볼게요. 좀 더 전문적인 얘기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죠. 야 그거는 사회복지학에서 얘기하는 거고 네가 경제학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경제학에서는 그렇게 안 봐. 그리고 이 문제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정보부서는 기획재정부죠. 기재부. 기획재정부는 대부분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학 학사 석사 박사님들께서 우르르르 있고요. 국장급 이상들은 다 행정고시 출신들입니다. 행정고시 재경이라고요. 주로 경제학과 경영학과 사람들이 행정고시 쳐서 공무원이 됐습니다. 1급 공무원 뭐 2급 공무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런 분들은요. 헤헤. 네가 경제학 몰라서 그런데 내가 경제학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좀 더 좀 해 봐야겠습니다. 저도 뭐 경제학을 공부했습니다만 뭐 그분 빵 뜰 만큼 많이 공부하지 못했지만 그들과는 생각이 다릅니다. 왜?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이전소득은 승수효과가 낮다 라는 주장을 많이 합니다. 벌써 어려운 말로 하면 깨갱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자꾸 어려운 말들을 쓰십니다. 그분. 사실 뭐 경제학 책에 나오는 거니까 원론에도 나오는 말이니까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승수효과는 어떤 하나의 변수 특히 외생 변수 같은 건데 어떤 변수가 다른 변수에 중충적인 영향을 미쳐서 연쇄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을 승수효과라고 해요. 다시 말하자면 여기서는 쉽게 얘기하면 첫 번째 변수 이거예요. 소득이 증가한 거. 소득이 증가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소비에 영향을 미치고 생산을 유발시켜서 결국 GDP를 증가시키는가 이거를 승수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좀 더 나눠주면 경제에 얼만큼 좋은 효과를 미치느냐 즉 경기 진작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냥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번 근로소득은 경제 유발 효과가 큰데 이전 소득 거저받은 돈은 정부로부터 그냥 받은 돈은 승수효과가 낮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네이버에 쳐보세요. 검색됩니다. 근데 이것은 말이죠. 연구 자체가 우리가 지금 상황에 지금에 직면하는 상황하고 연구 설득 자체가 달라요. 고령의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실직 연구이기 때문에 지금의 전 국민에게 주는 재난지원금 특히 재난 상황에 주는 지금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직 연구가 전혀 다른 연구를 여기에다 갖다 붙이면 안 된다.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가서 아동수당이 보편적으로 지급되고 있죠. 아동수당에 대한 이런 실직 연구는 없습니다만 아마 조사해 본다면 이거는 충분한 분명히 아동수당도 이전소득이거든요. 대표적인 보편적 이전소득인데 아동수당은 충분한 승수효과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아마 판단된다 이거죠. 그래서 또 하나 최근에 조세무순연구원입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조세연에서 단기승수효과는 0.2라는 연구가 나왔어요. 0.2라는 건 뭔가 하면 1을 투입했을 때 결과는 0.2밖에 안 되는 거예요. 승수효과가 낮다는 얘기에요. 즉 소득을 1을 증가시켜주면 그것에 갖는 승수효과는 0.2밖에 안 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것도 모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모델이 어떻게 된다면 그것이 모델의 기초인데요. 정부가 이전지출 정부가 현금으로 시민에게 주면 줄수록 이때 줬을 때 노동공급을 줄인다는 극단적인 거시모델의 기초에서 짰기 때문에 경제학은 다 모델이 있어요. 그 모델의 기초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는 거군요. 이 모델이 적절치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정부가 재난기원금을 줄여 그러는데 4인 가구 100만원이에요. 일시금이에요. 일시금. 계속 주는 것도 아니야. 4인 가구한테 100만원 갑자기 생겼다고 노동공급을 줄여요? 갑자기 하던 일자리를 때려쳐? 갑자기 직장을 안 나가? 만약에 노동공급을 내가 줄이게 됐다면 이건 이전소득 때문이 아니고 그 회사가 망했거나 그 회사가 나를 못 나오게 하는 즉 경제가 나빠졌기 때문이지 이전소득 때문이 아닌 거죠. 이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게 아니지. 따라서 지금의 재난기원금 또는 재난기본소득을 반대한 논리들은 적절치가 않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얘기는 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하위 70%만 줘야 되는 이유 중에서 상위 30% 상위 30%가 꼭 고소득층인지 잘 모르겠어요. 상위 10% 그러면 고소득층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상위 10%인 사람들도 불만이 많을 거야. 상위 1%? 이건 확실히 고소득층이지. 상위 30% 고소득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하여튼 고소득층은 소비효과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하위층만 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정부건 지자체건 하고 있는 것은 그냥 현금이 아니라 지역화폐나 소비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쿠폰이나 이런 거로 주려고 그러거든요. 다시 말해서 3개월 내에 소비해라. 뭐 5개월 내에 소비해라. 이렇게 소비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그런 지역화폐나 쿠폰으로 주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다 쓰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소비효과가 없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쓰게 돼 있어요. 그럼 또 어떻게 반박하냐면 무조건 썼다고 하더라도 저소득층은 어차피 쓸 돈이 없는 상황에서 받은 돈으로 썼으니까 이 소비효과가 플러스 즉 없던 효과가 발생한 거지만 고소득층은 어차피 쓸 돈이 있었어. 근데 요거를 안 쓰고 요거를 썼을 뿐이야. 즉 다시 말하면 경제학적으로 보면 대체효과에 불과해. 어차피 그거 안 줬어도 썼을 돈이니까 추가로 발생한 소비효과는 없어. 이렇게 또 학자분들이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말이죠. 서로 그렇다 하더라도 100% 그렇다 하더라도 즉 고소득층 소비가 기존 소비를 그냥 요 돈으로 할 거를 요 돈으로 한 것에 불과해서 100% 대체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지역화폐나 쿠폰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쓸 수 없죠. 예를 들면 어떤 경우는 10억 미만 연매출 10억 미만에서만 쓴다든가 뭐 이런 식의 어떤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만 갖고도 일반 소상공인과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분명히 있다. 이거는 규모가 크면 클수록 효과가 더 크겠죠. 지금의 정부안 갖고는 충분한 효과가 안 발생해 트럼프 정도 해야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어쨌건 간에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근거가 없다. 이 사람들만이 100% 맞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여전히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목을 좀 세게 붙여봤는데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사회복지학적 관점에서 경제학적 관점에서도 재난지원금 사실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는데 자꾸 이런 어려운 얘기를 해서 사람 헷갈리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니 우리 다 어렵고 힘들고 그냥 우리 코로나 때문에 다 고통받았는데 빨리 좀 지급했으면 좋겠어. 미국도 하고 영국도 하고 다 건대. 이렇게 계속 끝나면 그냥 진행이 돼야 돼요. 자꾸 공부했던 분들이 이 얘기 붙이고 승수효과가 어떠니 무슨 고소득층은 소비효과가 없으니 경제진작 효과가 없으니 그러니까 그런가 배우신 분들이 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맞나봐 이럴까 봐 제가 지금 얘기를 덧붙인 거예요. 근데 왜 진행이 안 되냐 얘네들 때문에 얘네들 기재부 이 공부 많이 한 기재부 논리를 깨서 공부 많이 했다는 건 제가 지금 꼭 100% 수긍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거 아니죠. 어떤 공부를 했는가 중요한데요. 제가 그 친구들이 어떤 공부를 했는지 잘 알죠. 왜? 같이 공부했으니까. 그러나서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세상이 많이 변했거든요. 특히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 이후에 경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죠. 왜? 우리나라는 하지 않았지만 미국 일본 유럽에서 다 양적 완화하는 황당한 정책을 했거든요. 효과가 거의 없었지만 막대한 돈을 국채를 사들여서 돈을 푸는 중앙은행이 국채를 사들여서 돈을 막 푸는 양적 완화 정책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이것도 옛날 제가 경제학 배울 때는 책에 없던 얘기입니다.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바로 코로나 사태가 있으면서 신자유주의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시장에 맡기는 게 가장 최선이고 정부는 가능한 개입을 줄일수록 좋고 정부의 재정정책은 가능한 줄일수록 좋고 정부는 가능한 재정지출을 줄이고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거라. 이게 신자유주의 아니에요? 이미 2008년부터 양적 완화로 무너지고 있던 신자유주의가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있죠. 왜? 모든 나라가 엄청난 막대한 정부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조달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막 돈을 때려받겠다고. 좀 이따 말하겠지만 독일은 GDP의 30%까지 경기 진작에 돈을 받겠다고 하거든요. 신자유주는 끝났어요. 이제는 작은 정부는 끝났어. 큰 정부 시대로 가고 있어. 따라서 기재부의 머리, 대가리도 바꿔야 돼. 자기들 신자유주의 때 배웠던 그런 교과서는 이제 꺼져야 돼. 이제는 더러 통하지가 않아. 심지어 우리가 그때 배웠던 그레고리 맨큐 그거 다 우리 공부했던 책이야. 맨큐가 최근에 재난기본소득 모두에게 지급해야 된다고 그랬어.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행정고시 봤던 이 친구들은 옛날 대가리에 아직 머물러 있단 말이야. 어떤 짓을 했느냐. 기업한테 백조 지원하는 것은요. 쉽게 결정했어요. 그런데 가계 꼴랑 구조 지원하는 문제는 재정건전성 운운하면서 격렬한 토론회에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정부가 아직 하나의 단안을 내려서 못 가고 있잖아요. 겨우 9조 같고. 그에 반해서 미국은 어때요. 경기부양층만 2685조고요. 그중 개인에게 아까 얘기했죠. 1200달러씩. 아동아간에는 500달러씩 주는 거. 이게 366조야. 미국이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10배 그런 나라가 아니야. 몇 배 겨우 많을 뿐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마인드 자체가 구시대적 마인드에 머물러 있지. 변화하고 있는 세계와 지금 현실의 직면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옛날에 무슨 경제학청 많이 봤던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새로운 변화하는 세계에서 자기를 바꾸고 있지 못한 거죠. 독일은요. 1344조를 투입하는데요. 경기 진작에. 돈을 다 준다는 게 아니고 경기 진작에 쓰는 겁니다. gdp가 30% 쓰고 있습니다. 그에 말하면 얼마나 이들의 머리가 무뎌져 있는가는 걸 잘 보여주고 있죠. 재정건전성이라는 말을 좀 전에 썼는데요. 영어로 하면은요. fiscal soundness라고 하는데요. 재정건전성은 이런 거예요. 좋은 말 많이 쓰죠. 우리가 지금 필요하다고 돈을 막 써서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지우면 안 된다. 즉, 정부가 부채를 많이 쥐지 말야 되는 거야. 정부 부채는 뭐 채권 발행이 다 정부 부채죠. 채권을 발행해서 정부가 돈을 끌어다 쓰면 정부의 부채가 늘어나게 돼 있죠. 다시 말하면 정부가 돈을 걷어들인 게 있고 돈을 쓰는 게 있다면 걷어들인 한 돈에서 돈을 쓰지 걷어들인 것보다 더 쓰려고 무슨 채권을 발행한다든가 그러지 마라. 후세세대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다. 재정을 적자 재정을 만들지 않고 건전하게 유지하라. 이게 재정건전성 명제입니다. 신자유주의 시대 40년 동안 또는 30년 동안 정말 위세를 떨쳤던 그런 식의 논리죠. 이 시대가 이제 가고 있는데 여전히 이걸 짊먹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한국이 지금 재정건전성이 문제가 되는 것인가. 지금 경제심문 난리 났어요. 뭐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 정부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 늘어났지만 겨우 한 2% 늘어났어요. 뭐가? 정부 부채가 한국의 경우 GDP 대비 40%예요. 그걸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Back to GDP Ratio라고 하는데요. Ratio는 비율이고요. 빚. 정부의 Government 대시. 정부의 빚이 GDP 대비 몇 프로가 돼 있는가 하는 것을 IMF가 만든 2017년 자료입니다. 한번 볼까요? 1위는 일본입니다. 일본 정부 부채는 GDP 대비 236%. 한국이 이렇게 되면 망한다고 난리 날 거예요. 이탈리아가 3위죠 아마. 131%. 이탈리아 2위인가요? 네. 어쨌건 좀 높은 단어들입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미국. 108%. 프랑스 97%. 한국은 40%. 그럼 한국의 40%가 어느 정도인데요? OECD가 36개국입니다. OECD 36개국 중에 32위. 뭘 그렇게 걱정을 해. 한국 정부 부채는 늘어났다 하더라도 전혀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꼭 그런 사람이 있어. 야 그게 해외 부채면 심각한 거 아니야? 우리가 IMF 위기도 겪었는데 IMF 위기. 해외 부채 별로 없어요. 다 국내 부채에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에 반해서 한국의 문제는요.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어요. 가계부채가 GDP 대비. 아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184%에요. 이거는 36개국 OECD 중에 8위입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급증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지 정부나 국가부채는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고 전 세계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제신문과 보수론지만 문제가 된대. 오히려 과감하게 국채가 발행해서 지금 땡겼어서 땡겼어서 지금 경기진자효과와 소득효과를 가져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정부가 좀 빚을 내서라도 써서 가계를 살찌워주는 정책을 해야 될 상황인데 안 하고 있는 기재부. 심각하다 이거요. 좀 다른 각도에서 볼게요. 저는 이거 동의하는 각도가 아닌데요. 그들 논리로 한번 얘기를 접근해 보자고요. 뭐냐 하면 재정건전성을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은 세입 즉 걷어들인 세금 수입에 한도를 해서 지출을 써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좋아 그러면 세입을 많이 걷어야지 지출도 많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재정건전성 명제에 따르면 지금 돈을 쓰는 게 지금이 정부가 부채를 가져다가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그 재원을 쓰는 게 세입을 늘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올해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올해 성장률이 마이너스 1%가 됐다 이거야. 이후에 10년간 1% 성장했을 때의 세입과 올해 성장률이 더 나빠져서 마이너스 2%가 되고 그 후 10년 동안 1% 성장을 했다고 봅시다. 똑같이 둘 다 향후 10년 동안은 1%씩 성장한다고 하지만 바로 올해 바로 이 시점 재난을 당한 바로 이 시점에서 성장률이 마이너스 2%가 되냐 마이너스 1%가 되냐 그런 차이입니다. 미국이건 유럽이건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막대한 재정을 GDP 30%까지 투자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안 만들고 이렇게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는 거예요. 너무 곤두박질 치고 있기 때문에 곤두박질을 덜 치게 하는 게 덜 낮추는 게 세입에서도 훨씬 큰 효과를 갖는다. 나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 도식이에요. 근데 니들이 생각하는 재정건전성에 그 도식으로 보더라도 지금 투입하는 게 세입을 확대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 저는 이거 관계없이도 해야된다고 생각하지만 니들 말에 입각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참 아이씨피 계산해보니까 57조 정도 차이가 생겨요. 앞에 꽤 57조 세입이 크더라는 거야. 근데 기재부 관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고요. 자기들이 마치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대표적인 게 최근에 있었던 이런 일이죠. 자 이런 일이 아직 안 나왔네요. 다 뒤에 나오네요. 관료재량 극대화 예산선호 아 선별이냐 보편이냐 보편은 말이죠. 행정비용이 별로 안 들죠. 고민할 것도 없어. 별로 계획도 필요 없어. 그냥 재원 확보해서 쏘면 끝이야. 선별하면 복잡한 도식도 필요하죠. 관료들이 할 일이 늘어요. 즉 관료의 재량과 관료가 주판을 챙기는 거에 따라서 사람들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거를 상급 공무 관료부터 하급 관료들까지 다 좋아해. 그런 방향으로 자꾸 추진하고 또 장기적인 아까 11년에 걸친 장기적 재정건전성을 생각하기 보다는 단기적인 재정건전성. 즉 올해의 재정건전성이 어떻게 되냐. 지금 정부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 더 쓰면 정부 부채가 더 늘어나. 이렇게 단기 재정건전성에 집착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기획재정부의 문제다. 이게 그런 걸 지금 보다 보니까 최근에 다시 떠오르고 있는 케인스의 말이 생각나는데요. 케인스가 뭐라고 했냐면 잘못된 경제 신념은 종교 이상으로 영향력이 크고 뒤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더 위험하다. 우리가 최근에 유명해졌던 종교 하나 있잖아요. 뉴 월드. 네. 뉴 월드란 종교 있죠. 한국말로 하면 잘못된 경제 신념은 사이비 종교보다 더 위험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사이비 종교는 사이비 종교에 물든 사람만 죽이잖아요. 잘못된 경제 신념은요. 나라 전체를 망칩니다. 국민 정체를 도탄에 빠뜨리게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말이죠. 어떻게 하고 있냐.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무슨 정치인인 줄 알아요. 처음에 기재부 안은 소득 하위 70%도 아니었죠. 소득 하위 50% 아니었습니다. 그래 놓고 이거를 언론질을 했어요. 어떻게 언론질을 했냐. 언론에 흘려갖고 마치 기재부 입장이 정부 전체와 심지어 핵심 정권의 입장인 것처럼 막 홍보하면서 자기가 생각한 자기 머리에 생각한 거를 그냥 기정사질 하려고 국민은 조리다 이거지.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 말이 떠올랐어요. 이야 관료들이 저래도 되는 거야. 좀 심하다. 전 국민이 이렇게 아우성을 치는데도 전혀 요지부등이 없는. 왜? 나 공부 많이 했거든. 나 행정고시도 했고 나 박사도 했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신자유주의 때의 생각에 불과해요. 이미 그거는 종원을 구했다. 전 세계의 정책이 그걸 말해준다. 눈을 깨어라. 머리를 깨어라. 이런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기재부 관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상관없이 세상은 이미 변화하고 있고요. 정말 놀라운 것은 지금이야말로 재난지원금 재난기본소득의 호기일 수밖에 없다. 왜 호기냐. 훌륭하게도 황교안 통합당 대표가 4월 6일 바로 그저께입니다. 전 국민에게 개별입니다. 개별 가구 아닙니다. 개별지급으로 1인당 50만원. 그러면 4인 가구 200만원이네. 정부안보다 2배 많네. 전 국민에게 개인에게 1인당 50만원. 아동 성인 가리지 않고 훌륭합니다. 예. 저는 무슨 특정한 당이라고 안 좋으면 안 좋고 좋은 건 좋고 진영 논리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건 좋다 그래야지 좋은 거야. 훌륭해. 그랬더니 바로 그날 몇 시간 뒤에 경쟁하고 있는 여당인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천 국민에게 지급하자 하위 70%가 뭐냐. 이렇게 정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 여야가 똑같은 의견을 갖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몇 년 만에 보는 겁니까? 박근혜 하야할 때 처음 봅니다. 박근혜 하야할 때 얘네들은 무릎을 꿇었고 얘네들은 만세를 불렀죠. 그래서 의견이 같았다는 거 아닙니까? 겉으로는 여야가 이렇게 아름답게 합의를 본 국민 합의료의 시대에 기재부 관련 몇몇 기재부 국장 몇몇의 생각이 뭐가 중요하냐 이거야. 근데 가끔 꼭 기재부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이 한 명씩 갑특튀처럼 나타나죠. 바로 누구? 통합당의 유승민 의원. 바로 그 다음날. 황교안은 악성 포플리즘이다. 왜 그러세요? 왜 그러십니까 지금. 이렇게 자기 당의 대표를 빌어내는데 이 분은 기재부하고 입장이 같으시네요. 이 분이 경제학 하신 분이거든요. 경제학 하신 분이 법학 하신 분을 욕하고 있는 건가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야가 합의를 본 바로 이 시점. 이 시점야말로 전국민적 재난기원금 재난기본소도로 할 수 있는 혹인이 우리가 여야 합의로 진짜 총의를 모아서 전국민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함께 위기를 타개해 나가는 그런 계기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모두에게 선별 없이 지체 없이 개인에게 한 번 더 모두에게 선별 없이 지체 없이 개인에게 김찬휘TV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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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